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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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일 스퀘어에 타일 스퀘어에 왔네요 저희 노래가 이렇게 울려퍼 되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많은 미랑스 분들과 함께 저희 노래들 같이 쓰고 있는게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언니 되게 존나 음향인데 이거 진짜 커요 여기 같이 다 흘려서 그런가 봐요 맞지? 타일 스퀘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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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한마디 바람아 제가 좋아하는 파트에요 지오파트 중에 도둑 근데 저희가 핵사인은 다 같지는 않는데요 두둑 두둑 오늘 진짜 재밌어졌어 되게 연극홈 화해있어요 연극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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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또 연극홈 연극홈 퀄리스 케어 옷만큼 마ня 보겠게 저희 이번 활동곡인 하늘극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무대가 살짝 좁을 수가 있는데 보안내를 더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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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여요? 혹시 저희 컵러링뿐 노래 아세요? 네 일손가락이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일손가락 하는 부분이 나오면 열심히 따라해 주실 거죠? 네 아 우리 신나서 오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? 어? 오늘 사연의 주인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